정분 김유정 오늘도 배를 좀 긁어놓으면 성이 뻗쳐서 재물로 부르르 나가버리리라 아랫목의 은식이는 저녁상을 물린 뒤 두 다리를 세워 얼삼코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묵묵하였다 묘한 꼬투리가 선뜻 생각나지 않는 까닭이었다 웃방에서 내려오는 냉기로 하여 아랫방까지 몹시 싸늘하다 가을쯤 치바지 즉 흙을 좀 발라두었으면 좋았으련만 천정에서 흙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찬바람이 새어든다 헌호떼기를 들쑤고 앉아서 어린 아들은 화로 앞에서 킹을 거린다 아내는 그 아이를 옆에 끼고 달래며 감자를 구워먹인다 다리를 모로 느리고 사지를 뒤티는 양이 온종일 방아다리에 시달린 몸이라 매우 나른한 맥시였다 하품만 연달할 뿐이었다 한참 지난 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터운 잎살을 찌그리며 대퉁스럽게 아까 낮에 누가 왔다 갔어? 하고 한마디 내다 붙였다 면석이 밖에 아무도 안 왔다 갔지요? 하고 아내는 심심히 받으며 들떠보지도 않는다 물론 전부터 밀어오던 호포 즉 무명이나 못 실어내는 세금을 독촉하러 면석이가 왔던 것을 자기는 거리에서 먼저 알아차렸다 그 때문에 붙잡히면 혼이 뜰까봐 일부러 몸을 피했지만 어차피 말을 꼬아서 시비를 걸려니까 볼일이 있으면 날 불러대든지 할게지 왜 그놈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둘이들 뭐해서 그래? 하고 눈을 부르뜨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이마를 획들더니 눈꼬리 돌아간다 하! 어이없는 모양이다 셀쭉해서 조금 소치고는 턱을 그대로 떨어뜨리며 잠자코 아이에게 감자를 먹인다 남편은 이만하면 하고 다시 한번 분을 속갔다 헐말이 있으면 밖에서 허든지 방으로까지 끌어들일 건 뭐야? 남의 속 모르는 소리 작작하게요 자기 때문에 말 마금하느라고 욕본 생각은 못하고 하고 아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핏대를 올렸으나 표정을 고루잡지 못한다 얼마간 그러더니 남편의 낯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그러지 말고 밤마다 집신작이라도 삼아서 호포세금을 갖다 내게요 하다가 좀 사이를 두고는 들릴듯 말듯한 혼자 소리로 계집이 좋다기로 집안 물건을 모조리 드러낸다? 하고 모지게 종알거린다 집안 물건을 누가 드러내? 그는 시치미를 떼며 펄썩 뛰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뜨끔하였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내는 벌써 다 아는 눈치다 어젯밤 아내의 속옷, 즉 속옷과 그젯밤 맷돌짝을 훔쳐낸 것이 탈로 났구나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벼락을 맞으려고 한팔로 아이를 끌어들여 전만 먹일 뿐 젊은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다 샘과 분해 못 이겨 무슨 호된 말이 터질듯 터질듯 하련만 꾹꾹 참는 모양이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철쇠 어머니지 누군 누구야? 뭐라고? 들병이와 배맞았더지 무언 뭐유? 맷돌하고 내수옷곳은 술 사먹는데 쓰는 거라지요? 들병이는 병에 술을 담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을 말한다 남편은 갑작스레 얼굴이 벌개졌다 아내는 살고자 고생을 무릅쓰고 바둥거리는데 남편이란 궐자는 그 속곳으로 술을 사먹다니 어느 모로 보던 곱지 못한 행실일 것이다 그도 아내의 시선을 피할 만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는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가 꺾인다면 남편된 도리도 아니었다 보지도 못하고 애먼 소리를 하고 그래야 눈깔들이 멀려고 하고 변명삼아 목청을 돋았다 그러나 아무 효력을 보이지 않음에 약이 올랐다 말끝을 슬며시 돌려서 자기는 무언데 대낮에 그놈을 끼고 누웠더람 하여 아내 속을 되레 또 긁어놓았다 이 말에 아내는 독살이 뾰로퉁해졌다 전먹이던 아이를 방바닥에 쓸어박고는 발딱 일어선다 공도 모르고 계정만 부리니 야속할게라 찬방에서 혼자 좀 자란 듯이 천연스레 뒤로 치마다리를 여미더니 그대로 살랑살랑 나가버린다 아이는 요란이 울어댄다 눈 위를 밟는 아내 발저치 소리가 멀리 사라짐을 알자 그는 속이 놓였다 방문을 열고 가만히 나왔다 무슨 짓을 하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엌으로 더듬어 들어가서 성냥을 그어대고 부리번거렸다 생각대로 함지박은 부뚜막 위에서 주인을 기다린다 그 속에 담긴 감자 나부랭이는 그 자리에 쏟아버린다 그러고는 번쩍 들고 뒤란으로 나갔다 앞으로 들고 나가다가 아내에게 들키면 혼이 난다 뒷곁 언덕 위로 올라가서 울타리 밖으로 던져넘겼다 그 다음엔 뒤나 보러 나온 듯이 쌀이 문께로 와서 유유히 사면을 돌아보았다 하얀 눈뿐이다 울타리에 몸을 비겨대고 뒤를 돌아 함지박을 집어들자 뺑소니를 놓았다 은식이는 인가를 피해서 산기슭으로 돌았다 함지박을 몸에다 착 붙였으니 들킬 염려는 없었다 매섭게 쌀쌀한 달림은 푸른 하늘에 댕그러니 눈을 떴다 수월이 꼴을 흘러내리던 시인에도 이젠 얼어붙어서 날카롭게 번득인다 그리고 산이며 들, 집, 낯가리, 만물은 겹겹 눈에 잠기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산길을 빠져 거리로 나오려고 할 때 어디선가 징소리가 울린다 고적한 밤공기를 은은히 흔들었다 그는 가던 다리를 멈추고 멍허히 섰다 오늘 밤이 지능회의 총회임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 번 안 가는데 궐전, 즉 결석벌금이 오전이다 뿐만 아니라 부여까지 씌우는 것이 이 동리의 전례였다 허나 몸이 아파서 알았다면 그만이겠지 이쯤 마음을 놓았으나 그래도 끌미타였다 지능회라고 없는 놈에게 땅을 빌려준다든가 다른 사할 방침을 붙들어준다든가 하지는 못하고 툭탁하면 굶는 놈을 붙잡아다 신장로 닦으라고 부역을 시키거나 껀듯하면 고달픈 놈 불러앉히고 잔소리로 밤을 패는 것이 일순이 가뜩이나 살림에 쪼들리는 놈이라 도시성이 가셔서 벌써부터 독리를 떠나려고 장은 됐으나 옴치고 뛸 터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능회가 독리 청년들을 쓸어간 것만은 고마운 일이었다 오늘 밤에는 저 혼자 들병이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술집 가까이 왔을 때엔 기쁠 뿐더러 용기까지 솟아올랐다 길가에 따로 떨어져 호젓이 놓인 집이다 산모롱이 옆에 있어서 눈에 쌓여 흔적이 긴가민가하나 달빛에 빗기어 갸름한 꼬리를 달았다 서쪽으로 그림자에 묻혀 대문이 열렸고 고곁으로 등불이 반칙되는 지게문이 있다 이 방이 들병이 개수기가 빌려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쓱 들었으니 개집은 일어서면서 반긴다 이게 웬 함지박이유? 그 태도며 얕은 웃음을 짓는 양이 사흘 전 처음 인사할 때와 조금도 배운치 않았다 어젯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알톨같은 진정이리라 하여튼 정분이란 희한한 물건 왜 웃어 어젯밤 술값으로 가져왔지 하였으나 좀 개면쩍었다 개집이 받아들고서 좋아하는 걸 얼마쯤 보다가 그게 그래비에도 두 장은 넘을걸 마주 싱글에 웃어주었다 개수기의 흥겨운 낯은 그의 행복 전부이었다 개집은 함지를 들고 안쪽 문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받쳐 들고 들어온다 미안해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술이지만 술값은 어찌되었든 우선 한잔 하란 맥시였다 막걸리를 화로에 건액만 하여 따라 부으며 어서 마시게요 그래야 몸이 풀류 하더니 입에다 부엌까지 준다 한숨에 쭉 들이켰다 한잔 두잔 석잔 개집은 탐탁기 옆에 붙어 앉더니 은식의 언손을 젖가슴에 품어준다 가여운 모양이다 고개를 접으며 나는 내일 떠나요 하고 떨어지기 섭섭한 내색을 보인다 좀 더 있으려고 했으나 진흥회 회장이 왔었단다 독리를 위하여 들병이는 안 받으니 냉큼 떠나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밤에야 어딜 가랴 내일 아침 박는 대로 떠나겠노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은식이는 낭판이 떨어져서 멍멍하였다 언제든 갈 줄은 알았던 것이나 갑자기 서둘 줄은 꿈밖이었다 따로 떨어지면 자기는 어찌 살려는가 괴수기에게는 번이 남편이 있었다 곧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이의 아버지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다 훅닥하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번 돈을 뺏어가고 함으로 해서 견딜 수 없어서 석 달 전에 갈렸다는 것이었다 그럼 자기와 드러내고 살아도 무방할 게다 허나 그런 말은 차마 하기 어색하였다 난 그래 어떻게 살아 나도 따라갈까 그럼 그럽시다요 하고 그 말을 바랐단 듯이 선뜻 받아서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하지요 그건 염려 없어 은식이는 기운이 뻗쳐서 계집을 얼싸 안았다 아내 쯤은 치우기 손쉬웠다 제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든 말든 할 터이니까 다만 개수기를 따라다니며 벌어먹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활만이 기쁠 뿐이다 내일 밝기 전에 가야 들키지 않을걸 야심하여도 술꾼은 없었다 단념하고 문고리를 걸은 뒤 불을 껐다 계집은 누워있는 은식이 팔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쉰다 살림을 하려면 그릇조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네 집에 가서 가져오지 그는 아무 꺼림이 없었다 아내가 잠에 고라지거든 들어가서 이것저것 흐물여 오면 그뿐이다 내일부터는 굶주리지 않고 마음 편히 살려니 생각하니 잠도 안 올 만치 가슴이 들렁거린다 우풍이 새었다 주인이 나빠서 방에 불도 안 핀 모양 까칠한 공석자리에 들어 누워서 떨리는 몸을 녹이고자 서로 꼭 품었다 한구석에 쓸어박혔던 아이가 잠이 깨었다 킹얼거리며 사이를 파고들려는 걸 어미가 야단을 치니 도로 제자리로 가서 끽소리 없이 누웠다 매우 훈련받은 점먹이었다 은식이는 그놈이 몹시 싫었다 우리들이 죽도록 보아놓으면 저놈이 써버리겠지 지 애비처럼 노름질도 하고 어미를 두들겨 패서 돈도 빼앗고 하리라 그러면 나는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격으로 헛공만 드리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곧 얼어 죽어도 아깝진 않았다 그러나 그 어미의 환심을 살려니까 그놈 착하기도 하지 하고 두어번 그 궁뎅이를 안 뚜덕일 수 없으리라 달이 기울어 지게문을 밝힌다 이따금씩 마구깔의 두벅거리는 쇠굽소리는 평화로운 잠자리에 때아닌 마가 들었다 뭉태가 와서 낮은 소리로 계집을 부르며 지게문을 열라고 찔꺽거리는 것이다 계숙이에게 돈 좀 쓴 단골이라 세도가 맹랑하다 은식이는 골피를 찌푸렸다 많은 계집이의 귓속말로 내 잠깐 말해 보낼게 밖에 나가 기다리우 하면은 속이 든든하였다 그 말은 남편 즉 자기를 신뢰하니까 하는 속셈이리라 그는 바람같이 안문으로 나와서 방벽으로 몸을 착 붙여 세웠다 은식이는 귀를 기울여 방의 말을 엿들었다 뭉태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그놈 왔었나? 하더니 계집이 아무도 안 왔다니까 그 자식 왜 요새 바람이 나서 지랄이야? 하며 된통 비웃는다 그놈이란 자기다 이 말 저 말 한참을 중언부언 짓거리더니 자기가 동의의 평판이 나쁘다는 둥 아내까지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흉본다는 둥 혹은 계숙이를 집안 망할 도정년이라고 가진 방자를 다 하더라는 둥 자기에 대한 흠집은 모조리 들춰낸다 그럴 적마다 계집은 는실난실 받으며 같이 웃는다 그러고는 남 못듣게 병아리 소리로 소곤거리는 것이었다 은식이는 분이 올라 숨도 거칠었다 만은 어째볼 도리가 없다 계숙이가 조차 핀잔도 안 주고 한 통속이 되는 듯하야 야속하기 이를 때 없다 그는 노기와 춤으로 말미암아 팔짱을 끼고는 덜덜 떨었다 농창이 난 버선이라 눈을 밟고 섰으니 쑤시도록 저렸다 아내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집으로만 가면 따스한 품이 기다리렸만 왜 이 고생을 하노 하지만 아내는 싫었다 알이랑 타령 하나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치 하긴 처음에야 물불을 모르도록 정이 두터웠지만 이제는 다 식었다 무사람의 품으로 올만기며 애쓰거리는 들병이가 천하다 할 망정 힘 안 드리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질질 흘리고 덤벼드는 문놈을 이손저선으로 후두르니 그 영예가 가히 고귀하다 할지라 그는 설안에 입까지 딱딱거린다 그러면서도 불러들이기만을 고대해서 턱살을 받쳐대고 눈이 빠질 지경이다 마침내 계집이 잘 가게요 나중에 만납시다 응 내 추후로 한번 가지 이렇게 뭉태를 내뱉자 또 문으로 가만히 들어오게요 하고 은식이를 집어들인다 그는 냉큼 들어서며 어른 손을 쓱쓱 문댔다 그 자식 남자는데 왜 와서 생이질이야 그러게 말이오 그건 눈치코치도 없어 계집은 빌틈없이 여일하였다 등잔에 불을 대리며 거나하야 생글생글 웃는다 자식이 왜 급번쇠야 거짓말만 쓸쓸하고 하면서 아까에 흉잡혔던 대가품을 하였다 뭉태란 놈은 돈도 시인용도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라는 둥 오입질하다 들켜서 되게 경을 쳤다는 둥 남의 집 버리를 훔쳐내다가 붙잡혀서 구매밥 즉 감옥밥을 먹었다는 헛붕까지 치면서 계집을 얼렁거리다가 깜짝 놀란다 안말에서 첫 회를 울리는 개명성이 요란하였다 시간이 촉박하다 계집의 뺨을 눈을 문질러보고는 벌떡 일어섰다 내 밖에 좀 갔다 올게 꼭 기다려 응 은식이는 자기 집 사리문을 살며시 들이밀었다 달은 아주 넘어갔다 하지만 뜰에 깔린 눈에 반영 즉 눈에 반사된 빛으로 할만하였다 우선 봉당으로 올라서며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깊은 숨소리 아내는 고라떨어졌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더듬거리며 부뚜막에 다리를 얹고 솥을 뽑았다 4년 전 아내를 얻어드릴 때 행복을 약속하던 그 솥이었다 많은 달가운 꿈은 몇 달이었고 지질이 고생만 하였다 이젠 마땅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다 부엌 벽에 걸린 바구니에는 숟가락이 세 가락이 있다 아들인 덕이 먹을 한 개만 남기고는 모두 괴춤에 꽂았다 좁쌀이 선어돼 방에 있다마는 그걸 꺼내다간 일이 빗나가리라 미진하나마 그대로 그림자같이 나와버렸다 수하리꼴 꼬리에 달린 막바지다 양쪽 산에 끼어 시내가에 집이 얹혔고 쓸쓸하였다 마을 폭판에 일이라도 있어서 돌이 깔린 시내길을 오르내리자면 적잖이 애를 쓰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하직을 하자니 귀엽고도 일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남는다 그는 살던 집을 두어 번 돌아다보며 술집으로 휑하게 달려갔다 어서 들어오 춥지요 개숙이는 어리빙빙한 웃음을 띠며 반색한다 아마 그동안 눕지도 않은 듯 떠날 준비에 서성서성 하였다 계집애 의견대로 짐을 댕그러니 묶어 놓았다 먼 동 트는 대로 짊어만 매면 된다 만약 아침에 주저거리다가는 술집 주인에게 발각이 될 게고 수동리에 소문이 퍼진다 그뿐더러 아내가 쫓아온다면 모양만 창피하리라 떠날 차비를 다하고 나서 그는 계집과 자리에 마주 누웠다 추위를 덜고자 몸을 맞붙였으나 그대로 마찬가지 덜덜 떨었다 얼른 날이 밝아야 할 텐데 그러다가 잠이 깜빡 들었다 그건 어느 때나 되었는지 모른다 아이가 칭칭거리며 머리 위로 기어올라서 눈이 뜨였다 귀찮아서 손으로 밀어내려 할 때 영문 모를 이리다 등 뒤 운목 쪽에서 이리온 아빠 여기 있다 하고 귀에 선 음성이 들린다 걸걸하고 우람한 목소리 피련코 내버린 전 남편이 결기 먹고 따라왔을 것이다 은식은 꿈을 꾸는 듯 싶었다 겁이 나서 들어놓은 채 꼼짝도 못한다 아내의 정부를 현장에서 맞닥뜨린 남편의 분노면 매일 반일이라 나시라도 나시라도 들어서 찍으면 찍소리 못하고 죽을 밖에 별 도리가 없다 등살이 꼿꼿 하였다 생각다 못하여 개수기를 깨우면 일이 좀 풀릴까 하여 손가락으로 넌지시 그 배를 몇 번 찔렀다 많은 계집은 은식의 허리를 잔뜩 끌어안고 코걸음에 세상을 모른다 부쩍부쩍 진땀만 흘렀다 그 남편은 어청어청 등 뒤로 걸어온다 어린애를 번쩍 들어안고 왜 성가시게 굴어 어여들 편히 자게요 하며 운묵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그 말씨가 매우 유순하였고 맘씨 좋아보였으나 도리어 견딜 수 없이 살을 점였다 계집은 얼마만에 일어났다 어서 떠나야지 하고 눈을 부비더니 운묵을 내려다보고 경풍을 한다 그리고 입을 봉하고는 잠잠이 있을 뿐이다 날은 활딱 밝았다 부엌에서 솥을 꺼낸다 주인은 기침을 하더니 씩어거리며 대문을 연다 2판 4판이었다 은식이도 따라 일어나 웅크리고 앉으며 어찌 될 건가 처분만 기다렸다 견눈으로 흘깃살피니 키가 커다랗고 감대는 사납지 않으나 암기 좀 있어 보이는 놈이 책상다리에 어린애를 안고 운묵에 앉았다 떠나지 들 마세쿠는 일어나서 어린애를 계집에게 맡기더니 은식이를 향하여 손을 빌린다 여보기요 일어나서 이 짐 좀 지워주게요 은식이는 하란 대로 안 할 수가 없었다 원래는 자기가 지을 짐이었으되 부축하여 지워주었다 솥 맷돌 함지밥 보따리들을 한 대 묶은 것이니 좋게 무거웠다 허나 남편은 힘들기는 커녕 홀가분한 모양 싱글거리며 덜렁덜렁 밖으로 나섰다 계집도 어린애를 퍼대기에 들쌓고는 따라 나섰다 은식이는 꿈을 보는 듯이 어리빠졌다 그들의 하는양을 보려고 설설 뒤를 쫓았다 아침 공기는 더욱 쑤셨다 바람은 지면에 눈을 품어다간 얼굴에 뿜고 뿜고 하였다 산모롱이를 곱들어 언덕길을 내려갈 때 남편은 은식이를 돌아보며 왜 서수 같이 갑시다요 동행하기를 권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우두커니 섰을 뿐 그때 갑자기 산모롱이 옆길에서 은식이의 아내가 달려들었다 기가 넘어 입은 벌렸지만 말이 안 나왔다 그녀는 헐떡거리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왜 남의 솥을 빼가는 게야 하고 계집에게로 달라붙는다 동리사람들이 눈을 비비며 구경을 나왔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들 붓고 떨어지고 숙은 숙떡 아니야 아니야 은식이는 아내를 뜯어말리며 볼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바락을 맞이 않는다 악담을 퍼붓는다 그렇지만은 들병이 내외는 귀가 먹었는지 하나는 짐을 하나는 아이를 들러분채 언덕을 늠름이 내려가며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내는 분에 복받쳐서 눈 위에 털뻑 주저앉으며 울음을 놓았다 은식이는 구경꾼 쪽으로 시선을 흘깃거리며 입맛만 다실 따름 종국에는 아내를 잡아 일으키며 울상이 되었다 아니야 우리 소치 아니라니까 그러네 김유정 작가의 단편소설 정분 낭독해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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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